비가 그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내 스키장들이 속속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평창 용평리조트는 대관령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세계 슬로프에 제설기 44대를 동원해 인공 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휘닉스 평창 등 다른 스키장들도 인공 눈을 만들며 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용평리조트는 오는 26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속에 이번 시즌에는 세계 스키장이 통합 시즌권을 발매해 스키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